와우, 이번에 만나볼 부분은요, 올라운드의 격과성 이준호씨입니다. 네,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큰 사랑을 받으며 그야말로 이준호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맞습니다. 이준호가 등장한다 하면 바로 화제성 올킬을 기록했다고 하죠. 오늘도 레드카펫 준호씨의 등장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갑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랄랄씨가 다시 한번 등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네, 무대 위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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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호씨. 우리 글로벌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마를 시청하고 애정하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신 시상자 중에 유일하게 마마워즈 대상을 받아보신 분인데 네, 그만큼 마마워즈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정말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이번에는 또 시상을 하는 입장으로서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준호씨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케이팝 글로벌 시대를 사실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로서 또 후배 아티스트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아, 근데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저의 윗세대이신 선배님들께서 또 이렇게 미리 열어주신 길을 열심히 걸어온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정말 멋있고 열심히 잘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뭐든지 완벽하게 해내시는 준호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따 본식에서 만나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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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